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14일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그의 기망성을 폭로했던 논평이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을 촉발시키고 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 측에선 기분이 별로다. 아직 대통령 사면이나 복권 등 어떤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먼저 치고 나와서다. 민주당 측이 주장했던 온전한 사면복권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자신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능력을 확인해 볼 시간이다. 다수당 힘을 얼마나 활용해 그가 온전한 사면복권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가늠자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김경수 양심수 코스프레이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대통령 사면이나 복권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번에 구체적이라 내친김에 김 전 지사도 정치적 자산을 챙겨보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수감 중이라는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가 지난 13일 교도소 측에 제출한 그의 자필 가석방 불헌서를 보면 박 대변인 표현대로 면장우피 면장우피 란다. 죄를 짓고도 큰 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이란 지적이다. 그것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문재인 정부 당시 드로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 최종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김 전 지사가 양심수 노릇을 단단히 한다는 조롱이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 선 위호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영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한다는 안내서를 인용하며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의 뜻과 무관의 마침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전 지사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청해 자격 요건이 미비해 불허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에 불만이었다. 하지만 대선 여론조작은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 양심수를 자처한다는 그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마치 독립운동하다 투옵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한다는 조속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 직판응은 정부가 이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넣기 시도한다는 지난 13일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총매제가 되었다.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나 마침표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던 터다. 가석방도 아니고 이전 대통령 들러리도 아니고 구색 맞추기도 아닌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 복권해달라는 기동민 민주당 간사 폐북 발언이 김 전 지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동훈 장관 들으라는 얘기인지 차기 대권 경쟁까지 추켜세우며 복권을 안 해주겠다. 이게 뭐하는 거냐는 우상호 회원 얘기도 전해졌다. 문제는 진명계의 반응이다. 한 장관 대항마로 차기 대권 주자라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반가울 리가 없다. 지금 코멘트는 잠시 미루겠다는 서영규 최고위원의 유보적 자세이다. 이런 논란을 돌파하려면 김 전 지사가 양심수 코스프레 비난에도 사면 복권을 강력히 원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 이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려는 정부가 김 전 지사 측 반발 때문인지 사면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달 20일경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캠로즈바오 점 컴